고생이 많은 이준기 씨 힘든 촬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차문도 그냥 안 여세요 이렇게 웃자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예요 손이 많으세요 촬영장에서 춤을 추시네요 한번 볼까요? 좋은 거 같이 봐야죠 니글니글니글 원래 이게 약간 부드럽게 합니다 어머 니글니글니글 흥있어 성유유연제 같은 남자 이준기 씨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너희들은 나야 꼭 집합시다 케어 좀 해주세요 역시 괜히 같은 기가 아니죠 진짜 멋있습니다 최고예요 이수혁씨가 예능 욕심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는 말 안했고요 아 예예 뭐 약간 그런 뉘앙스에 예능 욕심은 없으신가 생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소원씨 우결하셨었잖아요 우리 유수혁씨가 우결 같은 거 하면 어떨 거